지금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50살 이상의 국민이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50살 이상이 30살 이하 젊은 층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는데요. 고용시장의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우신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커피박물관. 올해 56세인 김태준씨가 관람객들에게 국내 커피의 역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한 김씨는 최근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의 활력을 주고 가족들한테도 떳떳하고 또 아울러서 앞으로 경제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직원의 80% 정도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입니다. 올해 3분기 고용동향조사를 보면 5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취업자만 보면 이미 지난 2분기 때 50대 이상이 30대 이하를 사상 처음 앞질렀습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이 일을 시작하는 시기는 늦어지는 반면 고동층의 은퇴 연령은 상승하면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우신입니다.